동무대 먼저 하고 동무대는 부군, 부군 사실상 힘드니까 내가 장구 한번 쳐주고 또 앵콜이 많이 나오면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나와서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세요? 저 일부러 안 알렸는데 어떻게 하시고? 에? 정보가 다 있어요? 사실 추석 때 그냥 아 그랬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 부추 같은 인생 한번 갑시다. 준비됐으면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여기서 박수 쳐주고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좋아지고 각세리 공연은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보는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성감대가 형성이 돼야 아니 성감대라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서로 재미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멋진 공연을 보시려면 박수도 많이 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럼 제가 흥분이 되면 또 멋있는 공연도 한번 모셔드리고 자 준비됐으면 차렷받고 격렬! 자 우리가 천년을 살 겁니까? 아니면 백년을 살 거예요? 백년도 못 사는 인생 우리 건강하게 살다 죽을 적에는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우리네 행복이고 이게 추억입니다. 여러분들 다같이 주무시다가 돌아갈 수 있게 박수치면서 한번 갑시다. 이것분들은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 년을 살리며 몇 백 년을 살다 가리며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편한 걸 아 아 아 아 아 아 부처 같은 우리네 인생 아 아 우리네 인생 효탈 잘 못된 만남 있어요? 잘 못된 만남이냐고 하늘은 길을 걷다 돌아다 보니 보라빛 내 인생 웃으며 걸어갔던 길이 안하느냐 길이 없이 살아가보자 아 천 년을 살리며 몇 백 년을 살다 가만히 있며 오 시선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편한 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니는 김세 아 아 아 아 으니는 김세 으니는 김세 아이코들 자꾸 잘한다고 잘한다고 하면 나는 뒤져요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냥 기회 좀 살거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혼자 뺑이치게 된겠네 나중에 보자 준비됐어요? 일단 어떻게 됐든 간 앞에 나간 사람 좀 키워줘라 뒤에서 욕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나는 솔직히 찌질이 더는 괜찮은데 저 뒤에 나이처먹은 사람을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선배들이 얼른 뒤져야 우리가 좀 일어나고 그러는데 선배들이 뒤지지도 않고 끝까지 헤쳐먹으려니까 우리가 힘든거에요 사실상 단장도 좀 우리가 허그우려야 되는데 그지? 저 뒤에 나이 먹은 사람들 빨리 뒤지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하하하하하하하 어?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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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왜 그래? 너 혼자 살라고 그러냐? 잘못된 만남으로 우리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노래가 참 길어요 길은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땀빼는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려가지고 노래 한 두 곡에도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라 사람들이 생각해도 오늘은 희한하게 땀이 안 나네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날씨가 시원하다고? 이빨 없어도 참 엿은 잘 처먹네 진짜 엿같이 엿은 그렇게 돌려서 먹어야 돼 엿 먹는 방법을 아는 거야 엿 잘못 먹으면 이빨 다 빠지고 떼운 거 다 빠지고 사실상 먹는 모습을 처음부터 이런 우리 문화 같은 사실상 여시라는 게 먹는 모습을 먹는 걸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로 이렇게 참 연습을 해야돼 자 준비 됐으면 눈? 예 NEWS 겉면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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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